네 안녕하세요 빨간체크 입니다 야밤에 갑자기 왜 이니스프리 네 화장품을 사느라고 집에 화장품이 로션이 없어가지고 로션은 남성형에서 성형 구분이 없나요? 네 일단은 없다는 정보를 득해서 찾다보니까 이니스프리에서 블랙플라이데이 세일 비슷하게 하더라구요 친구 추천도 있으니까 구매 완료하면 5000포인트 있으니까 어차피 구매 하실 분들은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이 아이디 제가 새로 만든거니깐 하면 되고 뭐 최대 10만 포인트를 충전해 준다는데 5000포인트 해가지고 뭐 되겠나요? 야밤에 화장품 사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일단 필요하면 쓰시면 될 것 같구요 바디로션을 3개 샀는데 총 9400원에 샀죠 3200원 3150원 정도에 하나씩 득했으면 굉장히 싸게 산거 맞죠 그죠 1시간 동안 머리 짜내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어플에서 이니스프리를 치고 들어가면 되구요 일단 여러가지 혜택이 있는데 제가 구매한 혜택 위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한카드 있으면 5000원 할인이 되구요 현대카드가 있으면 포인트로 50%까지 결제가 가능합니다 저는 일단 있긴 한데 이 방법은 쓰진 않고 신한카드는 없고 일단은 T멤버십 20% 할인쿠폰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 페이지에 들어가서 요 T멤버십 관련 링크를 누르고 쿠폰을 받으면 되요 쿠폰번호를 다시 여기 와가지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럼 20% 쿠폰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신한카드가 있는 분들은 1만원 이상 결제시 5000원 캐시백 있으니까 신한카드 있는 분들은 이걸 써도 되구요 어 그 다음에 친구 초대 5000포인트 지급이 있는데 네 해연가입할 때 저같은 경우 카카오로 가입했거든요 카카오나 뭐 등으로 가입해도 상관은 없는데 어 해연 코드를 주의 여기 이벤트 페이지에 신규 교계라면 신규 코드 입력하는 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 와서 입력을 하면 됩니다 가입 시점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벤트 페이지에 있더라고 여기 하면 되고 코드는 고정 댓글에 필요한 분들은 고정 댓글에 남겨 드리니까 필요한 분은 쓰시면 되구요 음 제 코드구요 네 보다 보니까 KB 페이로 하면 1만원 이상 결제시 8천원 할인이 되는데 어 11월 1일 날짜로 만든 KB 페이 회원들만 8천원 해주고 구 회원들은 3천원 밖에 안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30날인가 만들었죠 네 그래서 일단은 KB 페이가 있고 해피트리 카드 며칠 전에 알려드렸던 그 카드가 KB 페이죠 네 어플을 만들어야 돼요 이런 내용이죠 네 신규 회원 11월 1일자부터 하면은 5천원 3천원 8천원 할인이 청구할인이 되고 어 KB 페이 기존 회원은 3천원 청구할인 날짜가 11월 1일이 돼야지 신규 회원 적용이구요 아니 나머지들은 다 9회원 어 결제할 때 뭐 삼성 페이나 토스 결제처럼 따로 있지 않고 결제 수단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누르구요 KB 국민카드 KB 페이 순으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삼성 페이 토스처럼 따로 결제 페이지가 있지 않고 신용카드 결제해서 KB 국민카드를 선택해서 결제를 하면 되구요 뭐 다른 카드도 있겠지만 며칠 전에 만들었던 이 카드죠 네 어 제가 구매한 것은 네 바디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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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죠 네 욕실마다 하나씩 나가가지고 돌아다니지 않고 아무 데나 가서 쓸 수 있게 네 3개를 했고 금액은 16,400원 네 50% 할인을 하고 있는데 원래 50% 계속 할인인가요 아니면 이때만 할인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네 온라인 최저가를 찾아보니까 이게 8,400원인가 그렇더라구요 지금이요 네 근데 이 3개를 더하면 16,400원이 아니죠 네 2만 네 500원이죠 2만 500원이 왜 16,400원으로 결제를 일단 만들었느냐 네 결제하다 보면은 쿠폰 포인트 적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2만원 이상이 네 2만원 2만원보다 넘는 경우에는 네 어 배송료가 안 들어요 배송료가 안 드는데 일단 아까 T-Day 20% 추가 할인 쿠폰을 발급 받았죠 일단 T-Day 20% 추가 할인 쿠폰부터 일단은 네 먼저 먹이구요 그러면은 어 16,000 얼마가 될 거에요 16,000 얼마가 되는데 어 그러면서 플러스 택배가 갑자기 생겨버립니다 2만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18,000 얼마가 결제금이 될 거에요 18,400원인가 네 나올 거에요 11,500원인가 네 이렇게 나오는데 신규 회원 가입을 하면은 네 어 무료 배송 쿠폰이 생기죠 무료 무료 배송 쿠폰이 네 그 다음에 요 부분을 누르면은 무료 배송 쿠폰을 다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T-Double 쿠폰 이걸 눌러서 T-Double 쿠폰을 어 20% 매기고 그 다음에 여기를 눌러서 네 무료 배송 쿠폰을 매기면은 중복 더블 쿠폰이 선택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쿠폰이 사라질 거에요 사라지면서 무료 배송 이 쿠폰만 뜹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네 더블 쿠폰을 눌러서 다시 T를 또 먹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16,400원이 되더라구요 되게 어려웠어요 발견하기가 이거 왜 이러지 안되지 됐다 안됐다 그래 이상해가지고 맨 처음에 더블 쿠폰을 눌러서 T20% 매기고 그 다음에 위에 쿠폰을 눌러서 무료 배송 쿠폰을 먹이고 그러면 T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다시 더블 쿠폰을 눌러서 T20%를 매기면은 네 16,400원이 되는데 이렇게 되죠 네 4,100원 네 그리고 배송비가 없고 네 그런데 16,400원을 결제했는데 왜 9,400원이 되느냐 네 아까 KBP에 알려드렸죠 구회원은 3,000원 네 신규회원은 8,000원 저는 구회원이기 때문에 3,000원을 할인을 받은 거구요 네 그 다음에 더해서 여기에 더해서 KBP 신규 가입 후 결제 시 스타벡스 아메리카노 톨 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기 KBP 이벤트 페이지 가면 있구요 어 이거를 이벤트를 응모를 해야지 네 아메리카노 쿠폰이 오죠 그게 4,100원인가 4,000원일 거에요 톨 사이즈가 네 4,000원 네 그러면은 총 결제금액 16,400원에서 7,000원을 추가로 할인받는 게 생겨져 3,000원은 총관리 4,000원은 커피 쿠폰 그러면은 결론은 9,400원에 9,400원에 네 결제한 거죠 네 굉장히 무슨 뭐 게임하는 거 같아요 네 결제하는 게 네 하여튼 결론은 네 2만5백원짜리를 네 어 이렇게 당 3천 한 2백원 정도에 네 구매한 걸로 네 정신 승리하고 또 네 자야겠죠 네 네 뭐 위에 뭐 뭐도 있고 뭐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뭐 화장품을 잘 모르니까 제가 필요로 로션만 일단 사고 저는 가는 걸로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